음악 36MC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최하고 제니스앤컴퍼니가 후원하는 인공지능지방흡입 신기술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지방흡입 그런 시대를 앞으로 앞당겨 보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때였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이 현실화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와 격려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응심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들 자체가 실제 사람을 어떤 위협하는 기술이 아닌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 진짜 사람에게 앞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인지가 되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저희가 선택한 파트너는 바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36MC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이 인공지능지방흡입 시스템은 그 카뉴라 동작 가장 중요한 카뉴라 동작을 그 동작의 물리적, 궤적, 속도, 가속도, 좌표 이 모든 이 디지털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서 어떤 특성이 나타났을 때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다 상관관계를 패턴화해낼 것입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평균 시 정도 수준에 있는 지방흡입을 최상위 수준으로 즉 모든 환자들이 아주 만족할 만한 최상위 품질의 수술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6MC는 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전세계 글로벌 기업으로서 진출해내고자 합니다. 지방흡입은 메일 시스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9월 12일 지방이 말살 역사가 시작되다. 2019년 9월 12일 예산 heard it 인상 대세계 글로벌 기업 한바 come 걸쳐 Packback ích 글로벌 기업 ni열로 보컨odus zus buddy kov Termists 많은 tolerance coisa